아이고 우리야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니 엄마 아빠 보고싶다 쟤 뭐야 아빠 이거 환장하겄네 아야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야 사실 이 품을 돕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? 별로 기대도 안 했으니까 이 라인만 하고 어느 놈 집 가서 텃밭이나 돌보더라고 뭐?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? 도시화가 촌에 와갖고 외발수레 미는디 그거 잘하면 쓰겄는가 아 어째? 내가 쫙 알려줄까? 듣거든? 야 이 카치 꺼봐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너 빠져 저리 어려움 심만 써서야 하땅 저 내일 아침에 고생 좀 할꼬아 아이고 우리야